안녕하세요 로크민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줌 프로그램에서 스테레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테레오 설정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한번 줌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는데요. 스테레오 설정에 관련돼서는 질문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영상을 한 번 더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줌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서 메뉴 화면도 조금 바뀐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 프로그램을 여시고 설정에 들어오셔서 오디오 항목으로 찾아오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회의 중 옵션을 마이크에서 원음 사용으로 표시 이 항목이 있을 거예요. 이 항목이 이전의 줌 프로그램과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화면이 조금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은 줌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저는 맥 환경이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인 분들과는 조금 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 환경에서는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중 옵션을 마이크에서 원음 사용으로 표시 이 부분을 체크해 놓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체크 안 돼 있으면 스테레오 오디오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체크를 빼볼게요. 그러면 없어져 있죠. 그러니까 스테레오를 어디서 체크를 하는데 어디서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를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테레오 오디오 사용이 바로 노출이 되죠. 그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영상을 준비한 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해도 스테레오가 안 된다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건 좀 몇 달 됐지만은 하이파이 음악 모드가 새로 생겼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영상 만들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영상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우리 컴퓨터 음악 분야나 아니면 사운드 공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줌으로 뭔가 활용을 회의나 아니면 레슨이나 강의나 이런 데 활용하셔야 되는데 사운드가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아마 보시고 계실 거고 제 영상의 초점도 그런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파이 음악 모드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오디오 사용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물음표를 해보시면 스테레오 기능이 제공되는 마이크 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 내장된 그런 어떤 사운드 드라이버를 쓰면은 스테레오 오디오가 제대로 될지 그거는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 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기본 내장되는 걸로는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뭔가 할 일이 많이 있으시다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외부 마이크 같은 거를 구입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화면이 안 보인다. 없는데 나는 왜 이런 게 없는데요. 막 하는 분들은 첫 번째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나오던데요. 사실은 그래도 뭐 좀 이상하다 없다. 뭐 이런 분들은 인터넷 줌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요. 줌 사이트 제가 미리 띄워놨습니다. 줌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들어가신 다음에 회중 고급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고급 항목에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설정에서 스테레오 오디오 선택 허용 그 다음에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설정에서 원음 선택 허용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둘 다 켜주시면 됩니다.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설정에서 스테레오 오디오 허용 예전에는 이거를 켜야지만 여기 화면에 나왔는데 사실 제가 요즘에 체크해 본 거로는 요거랑 상관없이 화면이 나오는 걸로 지금 메뉴가 지금 한 1년여 동안 이 사태에 줌이 엄청나게 프로그램을 막 업데이트하고 조금 더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면서 그냥 나오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설정에서 스테레오 오디오 선택 허용 클라이언트 설정에서 원음 선택 허용 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주면 사실은 끝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는 요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전에 설명도 드렸고 대부분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테레오 된다고 해서 했는데 왜 스테레오가 안 되냐 이거예요.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차차 설명 드릴게요.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고 제가 또 제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랩탑을 연동해가지고 막 테스트를 막 별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정말 사소하고 간단한 거였는데 그래도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영상으로 굳이 한 번 더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운드 공유와 화면 공유을 해봐야겠죠. 먼저 해볼게요. 네 새 회의 해가지고 이렇게 열게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사운드 공유하면서 화면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지난 영상에서 한 번 다뤘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봄에서 여름 가는 그 정도에 다뤘기 때문에 좀 됐지만 어쨌든 그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스테레오에 대한 내용만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이제 기록 중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은 여기에도 있어요. 원음격이라고 이렇게 항목이 나오는데 근데 뭐 이 상황에서는 별로 체크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넘어갈게요. 화면 공유를 먼저 눌러야겠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이 화면을 이제 공유하겠다고 나오고요. 그럼 제 데스크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리 공유. 그리고 아이패드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쓸 수 있다는 거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별도로 영상을 한 번 다뤘습니다. 너무 편리해요. 저 아이패드 사용해서 한 학기 동안 강의와 레슨 진행했거든요.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앞으로도 이 온라인 레슨이나 강의를 정말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구입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정도로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도 영상에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소리 공유죠. 이 소리 공유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화면 공유와 사운드, 소리 공유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유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 공유가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시작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켰다 껐다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이 바가 있죠. 이 바를 잘 보세요. 일단 다른 거 안 보이게 할게요. 이 바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원음 켜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공유하기 이미 전에 그 창에서 원음 켜기라고 하는 것이 왼쪽 상단에 조그맣게 있어거든요. 대부분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면 공유를 하시고요. 사운드 공유가 된 상황에서 이 소리 공유되어 있죠. 그 상황에서 이 원음 켜기를 꼭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시면요. 상대방에게 이제서야 스테레오로 전송이 돼요. 이 원음 켜기를 안 해놓으면 지금 설정에서 다 하고 아까 인터넷 설정 그 다음에 여기 설정에서 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모노로 전송이 됩니다. 근데 이 원음 켜기를 켜시면 상대방에게 그때는 이제 스테레오 전송이 되게 돼요. 제가 이제 그거를 데스크탑과 랩탑을 서로 제가 아이디가 저가 두 개 있거든요. 학교 제 개인 아이디가 있고 학교에서 받은 아이디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연동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확실하게 스테레오로 전송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했는데도 스테레오 전송이 안 된다 그러면은 컴퓨터 자체에서 아까 이제 나왔듯이 스테레오 지원이 안 되는 장치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폰 자체에서 랩탑이나 데스크탑에선 스테레오로 잘 나가는데 또 받는 사람도 잘 들리는데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스테레오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스마트폰이나 그 컴퓨터에서 원음 켜기가 따로 있는지 별도로 있는지 그래서 상대방도 원음 켜기를 켜고 호스트도 원음 켜기를 켜고 해서 둘 다 원음 켜기가 켜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테스트해 본 상황에서는 데스크탑과 랩탑 환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스테레오로 확실하게 전송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질문 많이 나오고 저도 스테레오 오디오 설정해 놓고 스테레오가 안 나오길래 이렇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캐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간단하지만 원음 켜기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스테레오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온라인 레슨이나 온라인 강의 또 회의 이런 거 음악 전송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스테레오 설정에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서로 얼굴 보면서 레슨하고 강의하고 회의하고 이런 시절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뮤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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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